요즘 날씨 때문에 피부 난리잖아요 난리 전 이럴 때 스킨 4번, 크림 1번, 밤 1번으로 관리해요 라이트 스킨으로 남은 먼지 2번 닦아내고 살살 꾹꾹해서 두 겹 더 흡수시켜요 여기에 인텐스 크림 1번 바르고 마무리로 밤 코팅까지 하면 이런 날씨에도 피부가 완전히 나요 좀 멀쩡하다니까요 통기성을 높인 가벼운 수분으로 답답함도 부담도 없이 슈퍼푸드 아티초크 레이어링 이니스프리